자, 우리 원장님 한 번. 자, 오늘 또 이 고무 장구를 가진 분이 바로 이 원장님입니다. 원장님한테도 박수 한 번 주세요. 나는 오프라이블이 잘 배울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랑고무 장구라고 많이 돈을 보셨을 거에요. 그거는 보셨죠? 아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, 배우시는 게 수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아랑이라는 이름이 우리 정룡 번호의 조수님의 닉네임이에요. 그 닉네임을 따라서 아랑교로 장교를 하는데, 이 수명의 이름은 거들이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 아랑고무 장구가 전국의 번호가 한 60개 정도 있는데, 제가 갈마 계좌젓은 1호에요. 밝아, 지고의 일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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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찍고 가세요. 제가 여기 선생님하고 2년을 내쫓게 얘기 나누고 가셨습니다. 제가 7년 전에 손희 형님이 계셨는데 해외 매일 아침에서 하루 일과 각 주부로 쓰여 계시다가 선생님이 하시는 노래의 곳에 가서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외따라 이렇게 재미있다고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. 짧게. 짧게. 지금 제가 판단을 지었습니다. 대장이요. 지금도 대장이요. 대장이요. 아 그랬습니다. 저희 현대기 복학적이 안타깝게도 현대기가 즐겁게 나오셔서 노래를 배워보고 이렇게 같이 같은 사정을 하시다가 자전거에 하나하나를 토스로 하셨습니다. 그리고 한 6시간 뒤에 지금 선생님을 만났거든요. 만났는데 선생님이 지금 장부를 배워놓으시고 계십니다. 그런데 2인후밖에 안됐는데 2인후밖에 안되요. 8인후밖에 안됐는데 지금 선생님이 선생님이 지금 하러 계십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때 8인후밖에 안됐는데 기본 장단으로 같이 맞춰서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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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선생님의 원전선생님 인사만 주셨구요. 자 먼저 2주 지금 딱 2주밖에 안되요. 이야 한번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자 그만 조심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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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